280페이지에 스퍼 기어축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모델링 순서를 보시면 아래쪽 모델링 순서에는 기어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 단을 설계를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한 번의 스케치에 모든 단을 한번 다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벤터 들어가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로 standard.ipt 확인해 주시고 작성 버튼 클릭합니다 자 저희는 원점 항목에서 정면도 해당하는 xy평면의 스케치 진행하도록 하고요 중심선을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그려 주시고 중심선 형식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일치로 선의 중간점과 원점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는 전체 길이 해당하는 치수죠 92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이 완료되시면 선 명령으로 한 단 한 단씩 해치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을 저는 먼저 그려 놓고 치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의 지름 치수죠 두 선분 클릭하시면 지름 치수 들어갑니다 자 파이 15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의 지름 치수는 23이죠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치수를 뽑으실 때 지름 치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이 정확히 중심선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선이 중심선이 아니라면 이 선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눌러 주셔서 꼭 중심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치수 명령으로요 자 요 단의 길이는 14였습니다 요거 넣어 주시면 일단 나와 있는 치수로는 다 넣어 준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세 번째 단을 작성을 할 텐데요 이 단은요 도면 보시면 현재 저희가 본문에서 스퍼기어를 만들어 본 것처럼 기어 이빨부를 제외하고 먼저 형태를 다듬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기 아래쪽에 해당하는 요 지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기 부분은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목표가 있습니다 요 목표를 보시면 좀 친절한 요 목표 같은 경우는 전체 이 높이라고 해서 몇 점 몇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 요 목표는 전체 이 높이 그러니까 이빨부의 높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식을 이용하셔서 계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듈이 2라고 나와 있는 건 보이실 겁니다 그죠 모듈이 현재 2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자 기어 이빨의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계산을 하실 때 모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듈이 2였죠 자 모듈 곱하기 2.25 얘가 바로 이빨 높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는 모듈이 2이기 때문에 4.5로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4.5 그럼 한쪽의 높이가 4.5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양쪽에 기어 이빨이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.5를 두 번 뺀 값이죠 자 그럼 40에서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40에서 9를 빼면 31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자 단을 하나 그리셔서 자 치수 부여하겠습니다 요 지름이 바로 저희가 결정했던 31이죠 왜냐 모듈이 2고 2.25 곱한 값이 4.5이기 때문에 그 4.5를 두 번 빼시면 되죠 전체 길이에서 그래서 31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가로 길이 치수가 15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15 입력하겠습니다 자 치수 명령으로 요기 길이는 15다 까지 넣어주시면 세 번째 단까지 바로 완료한 거고요 이어서 나머지 두 개의 단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은 파이 23 파이 15 라고 되어 있고 길이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을 스케치 할게요 내려오는 단이네요 그죠 내려오게끔 단 작업을 해주시고요 치수부터 부여하겠습니다 치수 명령으로 자 이 단의 지름치수 얼마죠 자 23 넣어주시고 마지막 단은요 15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의 전체 길이가 32 라고 나와 있습니다 32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기 보시면 47이라는 치수가 보이실 텐데요 요 치수는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에서부터 네 번째 단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네요 자 인벤터 돌아오셔서 치수 명령으로 요단에서부터 요단까지의 거리를 47로 넣어주시면 스케치는 완벽하게 구속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회전 명령 실행하셔가지고요 자 한 번에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종료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기어 이빨부를 작업을 할 텐데요 정확히 요 가군대단 요단의 이빨을 작성해야 하니까 화면을 살짝 틀어가지고 요면이죠 자 요면에 스케치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단 구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셨으면 먼저 형상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요 이뿌리원에 해당하는 요 원을 형상투영 해주시면 요렇게 투영선이 보이실 거고요 원은 두 개 작성하시면 되는데 원점이 이렇게 갖고 가시면 초록색으로 잡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F7번 누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 두 개 작성하겠습니다 하나는 PCD 하나는 전체 길이 그죠? 자 도면 보시면 PCD 36 전체 40 나와 있네요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치수 명령으로 36 넣어주시고 40 넣어주세요 그 다음 요 세 개의 원은요 전부 보조선이죠 구성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라인 4개 그리는 거 기억하시죠 자 선 명령으로 일단 요 부분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선도 좀 간격을 띄워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리실 때 주의할 점은요 똑바른 수직선으로 그리셨는지 확인해주시고 선을 다 그리시면 요렇게 노란 표식이 뜨실 건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스냅이 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혹시 요 점이 안 보이신다면 선을 정확히 그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일치구속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시면 자 선을 간격을 조금 저는 드래그해서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 어떤 작업 진행할 거냐 요 네 번째 선은 항상 수직해야 합니다 수직선의 요 보조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수직구속 조건으로 선의 끝점과 원점 눌러서 정확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 들어갔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거 좋은 예제네요 자 선의 끝점 잡고 움직여 보니까 막 사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경우 선 하나에만 수직하게 딱 수직선이 되도록 수직구속 조건을 부여해주시면 정확하게 이제 수직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속 조건을 통해서도 스케치는 항상 구속을 시키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치수를 부여하기 전에 먼저 요 선들을 다 구성선으로 저는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는 그 기어 공식에 맞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명령으로 두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의 간격 치수죠 자 요 간격은 바로 모듈 곱하기 0.785 였습니다 자 저희는 모듈이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.785 해주시면 자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1.57이 계산돼서 나올 거고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의 간격 치수죠 얘는 모듈 나누기 4입니다 자 2 나누기 4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죠 요 간격은 바로 모듈 나누기 2입니다 그럼 2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모듈 나누기 2 해주시면 자동으로 1이 결정이 되실 거예요 자 요렇게 작업이 완료 되시면은 저희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인벤터의 교차점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점 명령 이용하셔서 자 정확히 요점이죠 요점 노란색 x 표시가 날 때 찍어주시면 정확하게 찍어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 작성할 텐데요 호는 3.5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.5로요 자 요 끝점 자 초록색으로 잡힐 때 클릭 초록색 잡힐 때 클릭 초록색 잡힐 때 클릭 해주시면 정확하게 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대칭하시면 되죠 자 스케치 탭에 미러 명령 클릭하신 다음 선택 자 요 항목을 미러시킬 거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미러선 선택하기 위해서 빨간 화살표 누름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번째 선 클릭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정확하게 대칭 형태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완료되시면은 자 이제 위아래만 닫아주시면 되죠 자 중심점 호 명령 실행하셔가지고 중심점 눌러주시고 원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점 누르실 때는 항상 꼭 초록색으로 요렇게 스냅이 될 때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초록색일 때 클릭 항상 초록색일 때 정확하게 스냅이 잡힌다는 겁니다 클릭 클릭 요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닫힌 형태로 스케치 가능하고요 스케치 역시 완전 구속 멘트가 우측 하단에 뜨실 겁니다 자 요거 되셨으면은 저희 이제 돌출 진행하겠습니다 3D 모양 탭에 돌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요기 이빨 부분 잡아주시고 반대방향이죠 방향 2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범위는 지정면까지로 진행해서요 반대쪽에 해당하는 요 명까지로 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업 미리 보기 완료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 종료하고요 저희는 이빨 부분을 먼저 조금 다듬고 패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못 따기 들어가셔서요 자 거리는 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로 자 요 각진 모서리 두 군데 눌러서 못 따기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못 깎기로요 본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요 양쪽을요 필렛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줄게요 0.5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시면은 저희 패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D 모형 탭에 패턴 패널의 원형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피처는요 돌출부터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이빨 부분이기 때문에 돌출 못 따기 못 깎기 눌러주시고 회전축은 요런 원통면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회전축 인식됩니다 자 배치는요 요 목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기 보시면 이수가 현재 몇 개라고 나와있냐 18개라고 나와있네요 자 요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치는 18개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업이 완료되시면 저희는 이제 우측에 요기 파여있는 부분 자 우측면도 보니까 요런 형태로 요기 보시면 마름모 형태로 파져있네요 요 작업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업하기 전에 보시면 요기 못 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쪽 못 따기 요쪽 못 따기 요 자 요 작업 먼저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못 따기는요 그 명확한 치수가 나와있지 않으면 주서를 보시면 되는데 주서에서 못 따기 지금 지시가 안되어있는 못 따기는 0.5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못 따기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0.5죠 요렇게 해주시고 저희 이제 요 면에다가 스케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투형으로요 요 요쪽 모서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못 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두 개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큰 거 눌러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자 선 명령으로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나 그리고요 대략적으로 먼저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 클릭 그래서 네 개의 선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선분은요 다 길이가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 구속 조건으로 선의 길이를 다 같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같게 만들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게 만들었더니 요기가 튀어나왔는데 그럴 때는 일치구속으로 요 라인과 요 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같게 만들었냐면 도면 보시면 요기 12라는 치수가 보이실 텐데 요 앞에 네모라는 기호가 보이실 거예요 요 기호는 정사각형이란 뜻입니다 얘네가 정사각형 그러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되셨으면 저희 이제 나머지 치수 한번 부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꼬여서 움직이네요 그죠? 자 그럴 때는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형상들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평구속으로 이 라인의 끝점 그리고 여기 끝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요쪽도 마찬가지로 맞춰줄게요 요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자 요 선분에 저희는 그 병 이렇게 가로 혹은 세로 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렬 치수로 들어가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주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삐딱한 치수로 들어갑니다 1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었더니 치수가 조금 꼬이네요 그렇지만 요런 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주의사항이 있네요 이제 넣기 전으로 잠깐 되돌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크기가 12긴 한데요 요 12라는 뜻이요 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요 빨간 선에다가 지금 12를 넣는데 요게 아닙니다 요 외각 요 외각에 대한 길이가 12죠 자 그런 경우 자 저처럼 컨트롤 Z로 돌아가신 다음에 치수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명령으로 요 선분이 아니었네요 그죠 자 요 선분과 요 선분 클릭하셔가지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저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된 치수가 3.몇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각도가 들어간 겁니다 각도 이런 경우는 지금 내가 누른 두 개의 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하시기 전에 먼저 자 ESC 하시고 평행을 먼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구속으로 자 요 선분과 요 선분이 항상 평행해야 되죠 자 요렇게 세팅해주시면 나머지는 당연히 대칭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치수 명령으로 두 개의 선분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면 치수 자체가 아까와 크기도 다르고요 형태 자체도 다를 겁니다 그죠 자 정확한 곳에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곳에 자 치수는 12였죠 요렇게 세팅해주시면 스케치 완료됩니다 자 요렇게 세팅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돌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줄 영역을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가운데 사각형 영역을 제외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방향이네요 그죠 차지팝으로 설정해주시고 도면 보시면 파진 깊이가 15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15만큼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완료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못깎이와 못다기 작업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못다기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도면 보시면 현재 못다기가 저희는 요쪽은 못다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죠 자 요쪽 좌측에도 보니까 못다기가 있네요 이번에는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기 명령 실행해주시고요 거리 1mm 가장 좌측 모서리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지금 저희 못다기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못깎이 작업을 할텐데 못깎이 치수가 안 나와있네요 자 그럴 때는 주서 봅니다 지시 없는 라운드 R3 자 3mm로 다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요쪽 모서리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쪽 들어가 있죠 기어 단을 중심으로 양쪽 모서리에 못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단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 세 군데에 주시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벤터 돌아오셔서 자 못깎이 들어갑니다 자 요쪽 모서리랑 요쪽 모서리였죠 그 다음 추가로 요쪽 모서리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이즈는 3mm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가 될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내가 잘했는지 잘 안했는지 보시려면 정면도랑 딱 비교를 해보셨을 때 내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렇게 스퍼기어축 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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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